인사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을 집중 공략하면서 정리해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자료 꼭 좀 풀어보시고 2주연에 드렸던 자료에 약간 오타가 있으니까 수정을 좀 하십시오. 2주연에 드렸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법상 내용인데 2주연에 드렸던 OX문제 건축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거기 1페이지에는 건축 절차 체계표가 있었고 뒷면에 바로 건축법 OX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OX문제 바로 4번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이 리모델링을 건축으로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바로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일부 증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정답은 바로 O번에서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대수선, 증축, 개축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 행위를 말한다. 해설은 X쳐버리고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거기다 증축만 더 추가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야겠는데 오늘 4페이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요약집 4페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내용을 보겠는데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이 용어의 정의가 총 21개 규정되어 있는데 이 21개의 용어의 정의 내용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4페이지 국가계획이나 있죠. 이 국가계획에서 체크할 것은 뭐냐 중앙행정기관이 그것다 줄 것이고 가다가 국가의 그것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사항이나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에 딱 줄 것이고 그 중에 포함된 계획할 때 포함했다. 중요표. 포함이지 재해 금액 틀리겠다. 과거에 한번 재해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 틀립니다.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중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2번도 여러 번 출제된 바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키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힌트 잡아가지고 광역계획관 광역계획관 이렇게 이 동그라미 친 것을 꼭 체크해서 거기에 광역계획관 그 말에 포인트 잡아요. 광역계획관이지 시험에서 광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려요. 특별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립니다.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뭐다? 광역계획관 그 내용을 이따 우리가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반 이 도시군계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 도시군계획에서 알아볼까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 할 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개 지역이 숨어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5개를 하셔야 돼요.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도 시 여기에서 만들면 그 계획 이름을 도시계획 그 다음에 8도 내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 그래서 도시군계획 할 때 도시는 몇 개가 네 포기 됐다고요? 5개 그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일 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시 특별자치도 시 이렇게 딱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한다. 이때 군도요 잘 아셔야 될까요? 이게 광역시 안에도 있거든요. 인천광역시 옹중군 광역군 부성광역시 기장군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성광역시 울중군 이렇게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있는데 이때 군은 광역시 안의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때 군은 8도 있는 군이다 그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 말 중요하다. 광역시 안의 군은 여기 광역시 단위로 이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의 군은 제한다 포함한다 그럼 들겠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객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강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중이에요 두 개로 구분된다 두 개가 무엇이냐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 중에는 바로 이 광역 도시객은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기본 체크하고 관리 체크에요 도시 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 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이에요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그 안에 기본이 보이고 관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 도시 군 계획은 두 개로 구분되는데 기본과 관리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바로 도시 군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 군 가로 굽는다 이렇게 축제되는데 틀려요 두 가지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 이 도시 군 기본계획도 똑같아 이게 도시 하면 다섯 개 지역 군 하면 팔도 있는 군 광역 안 있는 군 은 제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때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도시 군 관리계 똑같이 행정구역은 여섯 개가 나온다 특강 특 특시 군 그때 군은 광역지대에 있는 군은 제 거 하시고 기본계획은 그런 여섯 개 행정구역이 있다면 개별 도시의 군의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체크 종합계획이다 이 말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리부 지침이 되는가 포시 군 관리계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이니까 바로 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해서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이 상위기고 지침을 받는 관리계획이 하위기죠 이렇게 그래 이 내용도 아셔야 돼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갈계획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갈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금방 그런 특강 특특시 군의 토지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 할 곳을 또 정비 정비할 곳을 그리고 보존 할 곳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객입니다 토지 이용객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객이 무엇이냐 그러면 관리객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 관리객을 통해서 바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총 6개가 있다 이 6개가 무엇이냐 이걸 아주 중요시해가지고 알아 둬야 합니다 다 아시죠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존과 변경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인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주종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구역의 지존과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존과 변경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존 또는 변경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지존과 변경 계획과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이 여섯 가지를 무슨 계획으로 결제하는가 도시 군 가위로 결제한다 이걸 기여할 때 용 용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머리따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를 잘 헤아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 4번 여러가지 행정객의 관계가 나있죠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계획들과 관련해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가면 이 국토라는 공간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약속으로 국토에 뿌려하겠는데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우리 행정청에서 바로 관리를 해나갈 때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하여 수립되어지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계획 중 조금률의 국가계획이란게 상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또 도우 두개 이상의 기초자산시를 묶어서 광역계권을 정하고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개별 도시에 대하여 군에 대하여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도 다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아까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에게 지침을 내려주니까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죠 이 기본계획이란 것은 개별 도시 군에서 각각 하나씩 만듭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하나 만든 거죠 종합계획으로서 인천왕시가 되면 인천왕시도 하나 그리고 세종특별시가 하나 제주특별시가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각각 시에서도 그리고 군에서 하나 만들죠 종합계획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아까 개발과 정비와 보존하여 결정해 나가는 관리계획이란 것은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확정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보다 훨씬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광역도시 결제할 때 광자 넓은 광자 지역역자니까 이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느냐 둘 이상 그런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까지 묶어서 이렇게 넓게 지정하는 것이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하나씩 받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각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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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군에서 개별도시에서 구원해서 만드는 기본계획보다는 훨씬 상위계획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가계획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 이 넓은 토지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지면 상위 토지공개계를 하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면 하위 토지공개계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화관계를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 두시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 도시군객이 있는데 도시군객도 다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가로 구분되어진데 그때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니까 더 상위계획이고 관리계획은 하위계다 이때 상위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바로 하위계획을 만들 때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드라마트로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법적으로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가로 4번에 1번 2번인데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가로 4번에 1번 중요표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으로 도시군가의 내용에서 가로 1번 영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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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지역이 나오죠 1번 영도지역 2번 영도지역 3번 영도구역 작년에는 2번에서 3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그대로 써놨습니다 뭐 한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그대로 써놓고 영도지구자리 가로채놓고 밑에 영도지역 자리에 가로채가지고 야 가로안에 들어갈 거 올바른 거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이런 거 점수 주는 거죠 누워서 시곤이 묶이죠 그렇죠 그래 공법 딱 열자마자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쉬워요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해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많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조금만 하면 다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 이 영도지역 영도지구 영도구역을 다 묶어서 써세요 토지이용 규제를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 이게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세게 묶어서 토지용 규제 그때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했는데 이 국토인 토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국토인 토지에 있다가 1차적으로 바로 땅의 쓰임새인 용 자가 쓸 용 자거든 쓰임새를 딱 지정해줘요 야 이렇게 이용해 라고 지정하게 되는데 그걸 영도지역이라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걸 지정할 때 우리가 하나 아니죠 공유시설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하는데 대도시장 이네들이 도시군가로 결정했었다 하잖아요 그때 영도지역은 보세요 영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전국토가 있다면 야 이 전국토를 다시 변형시켜서 이걸 이렇게 변형시켰다 그래 이 국토를 이용할 때 국토를 이용할 때 국토인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죠 국토를 이용을 함에 있어서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 국토는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통해서 다 필제가 나눠져 있죠 공부했죠 그런 거 그때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서 각각의 필제에 대한 사유지가 많죠 개인 토지 소유 그렇죠 국공위도 있지만 그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냈다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라고 할 때 얼핏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각자 입장에서 졸정 싶어도 꼭 그렇지는 않는다 그랬죠 내 땅 옆에 다른 사람이 먼저 딱 와서 돈 많다고 해서 나는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돈 많다고 해서 먼저 와서 연탄 공작을 딱 쳐가지고 가동시키고 있다 속 터져버리죠 나보다 돈 많다고 해서 옆에 있는 땅지는 먼저 와서 유흥지점을 딱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네 내 땅에 나는 전후지택질라고 하는데 내가 전후지택 건축장은 없는데 옆에 있는 또 땅치는 바로 위험물 저장물 처리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엉망치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야 이쪽은 주거용유로 써라 여기는 상업용유로 써라 여기는 공장유로 써라 여기는 대단하고 개발 못한다 라고 딱딱 나눠서 지정해줘요 이네들이요 우리가 그런 권한을 이네들한테 줬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법의 근거로 대한민국은 법지사니까 법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의 대기구이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건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준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해서 관리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권한을 유인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습니다 해서 이 땅에 쓴 것을 딱딱 정해줘요 야 여기는 개발용도로 써도 돼 도시적 여기는 약간 개발도 하는데 보존해 관리적 여기는 좀 보존 세게 해 농림적 여기는 더 세게 보존해 자연환경 보존적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요 용도적 알겠죠 이런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될 때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여기 봐봐 1차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토화 이렇게 했다면 크게 네 가지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지정할 때 다 무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그 정도는 알겠죠 무슨 계획으로 할까 오 좋았어 도시군갈계 도시군갈으로 이반해가지고 결정해서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토인 토지가 도, 관, 농자 중 어느 하나로 다 지정되어 있을까 아직 이런 것 중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을까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어 그런 지역이 아직 우리 이네들 행정력이 미칠 못해가지고 그런 땅도 있어요 그 땅을 용도가 이런 것뿌로 용도라죠 이런 용도가 정해지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네 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을 안일미해서 우리끼리 미지정지를 한다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지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다음에 토지 중계를 하게 되면 이런 땅도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오 토지용계획 확이소 여기 봐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무슨 용도지일까 이렇게 땅 하나 만났는데 이 땅이 무슨 용도지일까 그거 알고자 할 때는 이걸 보면 돼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인터넷 딱 치면 토지용 규제 정보서비스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걸 보게 되는데 바로 그걸 토지용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래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통해서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은 뭐다 용도지역은 뭐다 용도지역은 뭐다 이렇게 다 드러나요 알겠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각각의 지역별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때 이 용도적 지정을 통해서 야 여기는 이런 건축만 건축해라는 건축으로 용도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종류도 제한하고 또 건폐율 건축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용종률 로피 등도 각각 따로 적용해서 토지용을 보다 합류화시키자 토지용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바로 이 국토를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행복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이걸 공고복리라고 해요 공고복리 뭐라고 한다고요 공고복리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 공고복리 증진을 하도록 해나가자 내 땅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고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용도지역 알겠죠 이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 좋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지역이다 이게 중요해요 찾았나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도시역이다 도시역이다라고 여기다 정했다면 이 도시역 그대로 놔놓고 여기에다 농림적이다라고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 농림적이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위에다 자연환경 보호지원적이다라고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관리적도 바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분되었죠 자연환경 보호지원적 근처에 있는 것은 보호지원 관리죠 그다음에 농림적 근처에 있는 것은 농산물, 임산물 생산이니까 생산 관리죠 도시역 근교로 바로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니까 계획 관리 이렇게 알죠 이때 보호지원 관리 지역에다가 자연환경 보호지원 지역을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나가는 지역이 뭐냐 하면 용도적입니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용도적 뜻이에요 알겠죠 용도적 뜻을 잘 헤아려 두시길 바랄까 용도적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좀 읽어두시고 이때 용도적을 지정해 가지고는 바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게 와 있어요 여기 보시봐 여기 보니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역이 있는데 도시역을 들이다 보니까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가 일부 아주 멋있는 미간이 아주 화려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 미간이라고 경관이 뼈하는 경관 그래 오랫동안 나무들이 잘 자랐고 그런 것들이 있어 이거 개발을 허용해 가지고 싹 망가뜨리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겠다 이거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데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형생에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그럴 때는 여기다 조그마하게 바로 야 이 땅은 함부로 개발 못한다 미안하지만 그 쓰임새를 조그마하게 지정해서 규제해버려 이걸 용도주구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용도주구 그런 장소에 있다 치는 것이 경관주구거든 뭐라고 경관주구 이런 경관주구를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적 지점만으로는 이 건축으로 높이를 제대로 규제할 수가 없어 공항 근처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는 또 아무튼 비행기 이착류한테 이착류할 때 그게 비행기가 이착류할 때 지장을 갖게 되면 안 되니까 야 여기는 높이를 좀 이 정도만 해라 라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때 고도주를 딱 취하는 거예요 고도주 그래서 높이 함부로 건물 같은 거 올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 도시역의 일부인 땅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이렇게 세분의 도시하는데 이 녹적은 보존을 하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왕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 그래서 그 마을을 취락이라는데 그 취락 정비사업을 국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서 해야겠어 규제 좀 풀고 그래서 이때는 취락주구다라고 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취락주구 자연취락주구다라고 그래 이렇게 취락주를 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도주구라고 해요 용도주구 또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이든 관리적이든 농림적이든 그 불왕이 있다면 역시 여기 다 취락주구다라고 다 지정할 수 있죠 취락주 취락주는 녹관 농자 이런 데다 지정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이런 데 개발 못하잖아요 함부로 이런 데 보존성이 세 가지고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이 오 변한 폭포가 하나 갑작스럽게 드러났어요 산 속에서 그러면 그것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관광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 폭포 근처에다가 관광호텔도 치고 휴양수도 개발해가지고 관광대 애국 관광대 오면은 거기 가서 풀어가지고 한 달 동안 쉬게 하면 달러 몽땅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관광수익이 최고인 거예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모셔다가 한 달 동안 휴양하고 가세요 그러려면 그만은 시설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연환경 보존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땅이거든 보존해라 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관광호텔 같은 거 휴양시설 같은 거 바로 개발해도 돼 라고 개발 진흥을 지정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관광형 개발진흥을 지정해 버리면은 그 지구는 뭐 해야 개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 용도지구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그래 그래 보시다시피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중첩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오 좋아 그거 아셔야 돼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복 지정해서 뭐 하는 거냐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 용도죠 이 자연환경 보존적 그 상태에서는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정해 줌으로써 이 지구를 지정해 줌으로써 용도지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중복 중첩 지정해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고 증진 어떻게 해서 증진했냐 보세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 경관지구란 용도지구는 여기가 주거적이다 그러면 개발용도지역인데 그 장소의 여러 가지 건축으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폐 용도 이런 높이를 그런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제한을 이것은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합니까 강화하게 해서 증할까요 아니 아니 경관지구 이것은 여기가 주거적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이 있다면 그것도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계획이 될까 완화하는 계획이 될까 다시 한번 여기 경관 보호하고 형성하고 관리해 나가려면 개발하지 못해 그래서 경관지구다라고 지정했어 그런데 그게 원래 용도지역은 주거적이었어 그러면 이 용도지구인 경관지구는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까 완화 적용해 주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강화 이렇게 일정한 용도지구는 그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의 관광휴양 개발지구가 지정됐다면 이 개발지구는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까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까 오 좋아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서 그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금 무엇이다고요 용도지구다 창년에 그게 합리해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구 지정이 2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로 또 3차적 목적을 가지고 토지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용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용도구역 그래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용도구역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용도주구가 9개 있고 용도구역은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아까 했는데 용도구역이 몇 개 있을까 좋았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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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러니까 5개 대단하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알면서도 모른치겠죠 그래 개시수토입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구역이라고 다섯 가지 알겠죠 다섯 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이거 먼저 이해하시고 그것도 써버려 용도에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그래 개가 뭐예요 개가 개발량 오케이 개발장 시는 그렇습니다 시가 수는 그렇습니다 수산량 보호구역 도는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 입은 입지구제 최소 5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도주가 지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도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용도구역이다 그런데 이 도시 지역이 있는데 도시적 예각지대 지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취적 시행이 있는데 이 지역 이렇게 개발해서 계속 뻗어가 버리면 도시가 물질세가 확산되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미안하지만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도시적 예각지대를 원체로 막아내요 야 여기 개발 잘한다 해서 그린매트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용도적은 힘을 못쓰는 거예요 바로 힘을 못쓰고 일단 이거 군조적하고 똑같이 해 봐봐 군조적하고 그래 여기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용도적 아까 몇 차? 용도적 몇 차적 토지용을 규정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1차 용도주구는 몇 차? 2차 용도구는 몇 차? 3차 이렇게 3차 자 그러면 봐봐요 1차 2차 3차가 있다 그때 이걸 군조적으로 말하면 군은 별을 가지고 바로 다스대로 하고 있죠 별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3스타가 더 센죠? 2스타보다 1스타 알죠? 그때 이게 1이 뭐라고? 1이 여기서? 여기 3가지 중에서 1이? 오케이 용도적 2가 뭐다고? 용도치고 3이 뭐다고? 용도구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1스타가 있고 2스타가 있어 이 땅에 이 토지에 1스타 2스타 3스타가 동시에 딱 돌았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일까?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합법적일까? 3가지 다 들어왔네 지역 지구 구역이 다 있어 구역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구역 용도구역 3스타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다시 이 토지에 용도적도 있고 용도주구도 있고 용도구역이 있어 3가지 다 있어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오 좋아 좋아 그래서 용도구역은 여기 이 용도적이 있던 용도주구가 지정되어 있던 그것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서 바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용도구이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바로 2학년은 없고 여기 봐봐요 2스타는 없고 1스타하고 여기 봐봐요 이 토지에 1스타의 용도적이 있고 3스타인 용도구역이 존재해 2스타는 없고 그러면 역시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해야 될까? 그래 용도구역 알겠죠? 그래 용도구역은 용도적이 제한을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초기화하고자 제한구역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 장소에 이렇게 쓰리타가 없어졌어 해제됐다든가 아예 없었어 그러면 여기 이 땅은 1스타인 용도적하고 2스타인 용도주구만 지정되어 있다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될까? 용도주구 그래서 용도주구는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하겠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2스타가 사라졌어 1스타도 없어 해제했다든가 애당초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1스타인 용도적만 있다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용도주구 이해되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형 건축물 용도 그 건폐용률 높이에 대한 용도주구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여 또는 완화 적용해서 나가보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용도는 몇 가지 했다고요? 다섯 가지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가로 2번 기반시설이나 있죠? 공공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군객시설 이렇게 시설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올해 동그란 1번 기반시설에서 꼭 함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므로 기반서를 여러분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실이 약 5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개수가 그것들 성질이 같은 것들을 찾아서 7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게 7대 대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기반실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다 묶어서 기반실을 하죠? 거기 보면 교통시설, 공관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내재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실을 한다 이렇게 기반실 뜻이니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여기 환경기초시설은 5개가 있다 이거 5개를 달달달 해올까 알겠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달달달 그 다음에 여기 방제시설에 해당 것하고 바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 것을 좀 비교해서 알아들까 여기 방제시설은 재예방을 하자는 시설인데 거기는 하천이 있죠? 그런데 여기 환경기초시설은 뭐가 있다고요? 하, 수, 도 이것부터 먼저 딱 구분해서 짝지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여름에 물나기가 나지 않도록 물이 넘쳐지지 못하도록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하천이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이죠 그런데 하, 수, 도를 유지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 것들이 뭐냐? 하, 수, 도가 있고 물을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 때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화되죠 수, 도로 이미 그래서 하, 수, 도에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폐차장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물질은 폐기물처럼 재활용시설에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빗물이 여름에 동시에 내려가면 강으로 바다로 가서 쓰레기 몽땅 갖다 버려서 오염시키니까 일단 그 쓰레기 때문에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빗물 저장미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거르고 쓸만한 물을 우리가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기술, 그 다음에 수재로염 방지술 이렇게 다섯 개를 달달달 하시라고 했죠? 달달달 그 다음에 이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를 예방하지 않은 시설로서 하천 일단 물을 가다놓자 여름에 저수지 웅덩이 크게 파서 물을 가다놓자 유수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방제시설 그리고 뭐 방조설리, 사방설리 이런 것 다 역시 그 방자 보이니까 그것들은 다 방시설이다 암기하시고 이 보호고인생설동도 또 알아주셔야 돼요 보호고인생설은 작년에 대포 개수가 엄청 많았는데 세 개로 그냥 팍 줄여놨어요 너무 공부하고 좋게요 그렇죠? 세 개밖에 안 돼요 보호고인생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호고인생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이 시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 종합무료설리 그리고 이 세상 뜰 때 막 여기저기에서 뜨버리면 전염병 확산해서 생존자의 보건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장사실에서 돌아가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 소 이런 것도 이 세상 뜨게 할 때 여기저기에서 뜨게 하면 전염병 확산됩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있는 거예요 도축장 이 세 가지 모두 다 보호고인생설이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교통시설을 보면은 교통시설 도로, 절도, 공항, 주차장 있죠 자동차 정류장 있죠 그리고 그 차량 검사 및 면허실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께서 잘 좀 받으시고 특히 여기 자동차 정류장 있잖아요 자동차 정류장은 세 분이 돼요 세 분 이름을 쪼갠단 말이에요 자동차 정류장을 세 분 하면 뭐가 있을까 자동차 정류장은 세 분 하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생각나는가요?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이게 한 번 기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은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그렇죠 그 다음에 화물 터미널 그 다음에 차를 운행 마치고 기사님들이 댁에 돌아갈 때 차 받쳐놓고 아침에 다시 빼갑니다 그걸 차고지라고 그래 여러 버스에서 함께 쓰게 되는 공동차고지 시내버스 차고지가 공용차고지 그 다음에 그 화물 기사님들 저 지방에서 저 서울까지 새벽에 물건 실어놀립니다 주무셔야 되겠지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차 받치고 쉬었다가 올라가시라고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 버스 터미널 가보면 크게 써놨어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그런 것들 복합환승센터 이게 뭐라고요 자동차 정류장 알겠죠 이 자동차 정류장에는 이거 들어가나 봐봐 주차장 주차장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걸 써 놓고 야 자동차 정류장 아닌 거 찾아가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또 이것도 아니에요 교통광장도 자동차 정류도 아닙니다 교통광장도 아니다 이것은 광장 일종이에요 광장 알겠죠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기반센터에서는 이 정도를 먼저 닦게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통공업세를 보면 공동구가 있어요 공동구 뭐가 있다고요 공동구는 기반센이요 유통공업세다 이렇게 봐두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통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특히 이번에 자동차량 검사 및 면허설이 용어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그것 좀 한번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광역시설 공동구를 잘 체크하면 되겠죠 공공설은 수도 도로 공헌 철도 공공용시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철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구를 위한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동구는 반드시 어디다 설치해야 된가 지하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5번 도시군격시설이란 기반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거냐 도시군관리기 그 말 중에 도시군관로 결정됐어요 그래 이제 금방 우리가 보세요 기반설 어마어마하게 봤죠 이제 금방 기반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도로면 도로 이것들을 이렇게 도로면 도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광장에 설치하려고 한다 공원에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 막해 계획죄로 해야 되겠어 계획죄 그 계획이 뭐에요 도시군관리기 그래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 시설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계획죄로 미리 만들죠 이반에 이반할 때 기초사하고 주민의 의견 정치하고 지방의 의견 정치에서 이반하고 협의 관계 행정 결관장 협의 지방도시 심의 거쳐가지고 도로 설치할 땅이다라고 결정하죠 이렇게 그래 이런 기반설 중 이런 절차가 거쳐서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을 뭐라 한다 도시군괴시설 알죠 자 이렇게 도시군괴시설 도시군괴시설로서 확정되면 이 안에 편입된 토지수호자들은 소유권 박탈당할까 박탈당한 건 아닐까 박탈당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 그냥 도시군괴시설 부지로서 묶였을 뿐이지 소유권까지 박탈한 건 아니다 다만 다음에 이 시설인 도로를 설치한다 광장을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 시행자가 등장해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말 수 있다 수용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땅들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는 전답이 많이 포함되어 전답 이마 같은 거 잡종제 같은 거 그런데 여기에 만약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그럴 때 이 지목인 대인 토지라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 좀 합시다 라고 화가시 하면 화가 내지 말라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화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전답 이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결정 고시할 당시에 그 모양대로 그냥 농작물 경작 단양수물 재배 또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건축물 건축은 못하니까 바로 여러 가지 재산권의 제안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부지를 도시군객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돼가지고 땅값 집값 만약 집이 있다면 이런 걸 보상 처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제 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삽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개혁시설사업이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개혁시설사업 여기 도시군개혁시설사업 뜻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또는 개발한 사업이냐 도시군개혁시설 무엇을 도시군개혁시설 거기다 체크 6번 도시군개혁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개발한 사업이라고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 도시군개혁시설이 기반시설을 이렇게 나와서 들겠어요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개혁시설 그 다음 7번 이 도시군개혁시설이 있죠 도시군개혁시설은 무엇을 시행하는 사업이냐 도시군개혁시설이 여기 보시봐 지금 봐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개혁시설을 도시군개혁시설이라고 했고 그 도시군개혁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발한 사업을 도시군개혁시설사업이라고 했어 이것도 결국 이걸로 결정해서 진행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런 게 있다고 했어 그중에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진행하죠 그래서 이 세가의 사업 도시군개혁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무슨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사업이냐 도시군개혁시설 이 세가의 사업을 약적으로 도시군개혁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도시군개혁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세 개 있다 그 세 개 모두 다 이 법에서 다 사업 시행정책을 규정하고 있을까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까 오 좋았어 그게 바로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다른 법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미지구환경정비법 이렇게 알겠죠 자 거기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도시군개혁사업 도시군개혁사업에서 세 가지 사업을 꼭 알아주십시오 이걸 재작년에 합류에 나왔어요 도시군개혁사업을 다 찾아라 이 박스 이대로 해놓고 다 찾아봐야 하는데 세 개 해놓은 것이 답이었어요 세 개 다 찾은 게 알겠죠 세 개 다 그래 알아주시고 법의 위치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로 3번 작년에는 가로 3번을 그대로 냈어 말 한마디 안 받고 어떻게 했냐 지구다니기만 딱 가로 쳐놓고 바로 야 이게 뭐야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 그냥 답은 뭐 했겠어 오 맞았어 지구다니기 답이었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 이런 건 점수 주는 거죠 점수 주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해서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도시군개혁수립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그 말 중 어디다 수립한다고요 그래 그거였다 중요표 해놔요 자 그래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봐봐 도시군개혁수립대상적 도시군개혁수립대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아시죠 도시군개혁수립대상적 하면 도시가 어디라고 했어 도시 어디 어디 도시군개혁할 때 도시는 어디를 말한다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특별시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시 이게 떠오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기 봐봐요 도시군개혁할 때 여기 봐봐 도시 점 찍고 군개혁할 때 도시는 몇 개가 내포되어 있다고 다섯 개 거기에서 만들면 이름을 말아간다고 도시개 알겠죠 다섯 개가 뭐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 이해 되죠 이게 숨어있는 말이에요 도시라는 말 속에는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은 어디에 있는 군이라고 했어요 광역시에 있는 군이라고 했어요 8도에 있는 군이라고 했어요 오 좋아 좋아 8도 여기 광역시 여기 나와 버렸잖아요 알겠죠 인천광역시 옹중군 광역시 여기 속에 포함됐으니까 이 군은 8도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죠 이게 바로 도시군개혁 수립 대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여기 봐봐 도시군개혁 수립 대상적이 있는데 여기 봅시다 그 중에 서울특별시 하나를 들어볼까 이게 도시군개혁 수립 대상이니까 서울특별시 땅때리가 오직 커요 이 장소에 대하여 바로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위기를 짠다 여기 보십시오 지구단위기를 짠다 그때기는 이 한 개의 지구단위기를 짤 때기는 이거 무조건 짤까 그 짜야 할 이유가 있을지 알까 이유가 있을 때 이걸 짜기 위해서 미리 그 장소를 증해요 그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지구단위기획구라고 뭐라고 한다고 지구단위기획구야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 지구단위기는 짜지 않아요 알겠죠 이 지구단위기획구 봐봐요 지구단위기획구 시어들은 이 서울특별시 땅땅을 이렇게 했다면 여기다가 덜커덕 지구단위기이다 지구단위기획구이다라고 이 구역을 하나 지정할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 지금 세종시도 건설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시가 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지구단위기기다라고 통치를 하나 지정할 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 산도 있고 무엇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정구 안에는 이 세종특별자시가 가서 보면 바로 연기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옛날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커요 연기군에 옛날에 지금은 세종특별시 편입시켰습니다만 과거에 연기군 땅도 다 지금 세종특별자시인데 저 산속도 엄청 많아 세종특별시라는 땅도 그래요 거기까지 다 개발될 수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딱 블록을 지정해서 야 여기가 지구단위기겠구라고 지정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이 지구단위기 하나 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지구단위기라는 것은 도시, 군객, 수립, 대상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전부에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다가 일부에다가 먼저 이게 지정되고 수립하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어디에 대해서만? 일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 일부에다가 중요 표현해요 일부란 말 대신에 뭐가 나면 틀릴까 오 좋았어 대단해 여러분 이제 출전이 다 됐네 이렇게 이 자리에 무조건 전부 또는 일부 그래도 틀리고 일부 난리부로 전부가 나와도 틀려요 지구단위기란 도시, 군객,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게 핵심이다 일부에 대한 이렇게 수립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정될 때 수립한다고 그랬죠 수립하는 이유는 여기 장소를 보다 구체구 상사 개발하고 정부에서 조성하고자 그래서 그 지역의 미간도 개선하고 토지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기능도 증시키고 미간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개혁주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라고 할 때 지구단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구단위를 공부했으니까 아실 걸 여기 봐봐 지구단위를 만들 때는 이 지구단위 개혁구에 증대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지구단위 개혁구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는 코프하면서 고시하게 되죠 둘 여기 안에 들어갈 기반적인 도로 공원은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규모는 얼마를 정할 것인가 이거 반드시 정해서 고시하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그 블록 안에 들어설 바로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다세대 여기는 초중고 이렇게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상사하고도 구체구 딱딱 용도를 정해서 제한해 버립니다 알겠나요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도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제한해 버리고 높이도 얼마다 라고 최고안도 제한해 버리고 정확하게 반드시 포함해서 고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필수 포함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한번 이 지구단위 개혁 개발 정비가 되면 어떻게 모양색이 탄생되겠죠 그래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 장소의 터진 문도 지키시고 그리고 양원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지구단위이다 최종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시 공간으로 결정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광역 도시가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광역 개권과 광역 도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